한글자막 by 한효정 애국가의 기증에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애국가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일회성이나 그런 이벤트성의 성격이 아닌 만큼 최대한 안익대 선생님의 원곡 그리고 오케스트라 편곡 의도에 훼손되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조금만 더 현대 감각에 맞춰서 그렇게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바뀐 버전의 애국가를 들으셨을 때 어떤 분들은 너무 조금 실험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하고 달라진 게 뭐지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애국가가 조금 이렇게 딱딱한 제복을 입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편안해진 정장 정장을 입은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저희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다가오는 우리나라의 미래도 굉장히 밝았으면 좋겠고 그냥 애국가라는 것 자체가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좀 더 가볍고 그리고 더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더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번 애국가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 녹음 방식으로 최초로 녹음되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애국가 녹음은 과거의 녹음과 다르게 3D 오디오 멀티 채널 몰리평 오디오로 녹음이 됩니다 이 녹음을 들으면 콘서트 홀에서 듣는 듯한 그런 아주 굉장한 몰입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를 저희가 들을 때마다 감동과 애국심을 항상 느끼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국가인 애국가를 녹음한다는 데 대해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같이 느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나타내는 상징적인 이런 음악인데 곡인데 우리가 이것을 녹음하니까 매우 자부심도 생기고 매우 뿌듯한 그런 심정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애국가에 새로운 옷을 입혀준다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내 목소리로 새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고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뱃속에 아이와 함께 이 작업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더욱더 영광스러운 마지막 면접 때 애국가를 부르는 그 시간이 있는데 혼자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게 막 온몸에 닭살이 돋고 너무 전율이 이르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초보 아빠로서 생각해보면 그 아이도 이제 학교를 가고 또 점점 자라나면서 모든 학교에서 틀어준 애국가나 이런 거를 들을 때 그걸 사실 아빠가 녹음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참 보람되고 뜻깊고 즐거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I would like, I would hope that people feel a great sense of pride for their country because again this is a wonderful country with a rich history I think there's so many things to be proud of to be a Korean un ass dangers tofredo 어딜가나 어디서나 떳떳하게 대한민국국민이라는 것을 음악으로 표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주하면서도 너무 뿌듯하고 설명감을 느낍니다. 글쎄요. 저는 음악가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늘 대한민국의 잘 되기를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애국가가 우리에게 좀 더 그런 애국심을 고치실 수 있는 애국가는 당연히 제가 외국에서도 생활도 해보고 그러면 들을 때마다 항상 이를 뭐라 그럴까 가슴이 울렁울렁한다고 그럴까요. 연주를 할 때마다 느끼는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 애국가에는 우리나라 나라를 사랑하는 내용이 담아져 있는 그런 애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르면서 나라를 아껴야 되겠다. 더 사랑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르면서 그런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고 나라가 있어야지 우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부를 때마다 행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